아, 내가 제일 먼저 가고싶어 그대의 모습이 오늘의 날이 좋은데 어쩜 아마존 제발 잘 잘 못해 네 네 네 네 네 정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 figurAM 만세줘요? 못 닦았어 비트박스인데? 비트박스 가만히 계세요 오 괜찮죠? 이게 침 뺏는 건지 비트박스인지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속삭이는 것도 좋아 그게 바로 저의 ASMR 비트박스 괜찮을 것 같아 AS 박스 저희 수록곡에 붐박스 있거든요? 아니요? 랩하는 친구들이 멋있어 나도 랩하고 싶어 최령이 랩하는 보여주세요 저희는 지금 샌드 촬영 중인데요 막바지를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는요 개인 남은 언니들이 있고 딱 그 둘이 지금 생각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매우 다행이네요 빠질 사람들은 빠지고 최근 둘 사람들은 남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내일 나 내일 운동 가고 운동이랑 염생 나 이미 해야겠어 저희 다시 운동 다녀요 네 제가 관뒀다고 얘기하는지 얼마 빨리 해야겠어 안 맞죠? 눈을 보고 되게 잘 풀라죠 이런 누가 사는 방인지 이거 표정 찍어야 되는데 아 진짜 웃었다 일로 보자 일로 보자 일로 보자 일로 보자 아 진짜 이거 이 표정 아니에요 이 표정 아니에요 아 진짜 멋있다 저 영수증을 불러줘 영수증을 불러줘 영수증을 불러줘 고객님 영수증